1, 2, 3, 시그니처 한 번!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자기 소개부터 해볼까 봐요!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셀린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셀린입니다! 오늘 재밌게 놀아봐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셀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최솔입니다! 예이!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도미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 작년 8월에 나왔었던 맞아요! 안녕 인사이라는 곡인데 저희가 항상 인사 가면 인사드린다는 느낌으로 안녕 인사에 처음 하거든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 제일 잘했죠? 맞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일찍 와서 앞 무대들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수상하신 모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너무 멋있었어요! 오우! 그만큼 저희도 멋진 무대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아직 가면 무대가 많으니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음 무대를 얼른 보여드려볼까요? 아, 좋아요! 다음 노래는 저희가 최근에 활동했었던 푸웅땅! 이라는 노래인데요! 예이! 아주 신나는 곡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이! 예이! 바로 보여드릴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어떤분이 브라보로 왔어요! 예이! 너무 다가오! 맞아요! 이렇게 최근에 활동한 풍덩 무대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도 저희 시그니처의 매력에 풍덩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야오! 야오! 아! 아! 지금 풍덩 했면 원래 좀 시원해야 하는데 맞아! 너무 더워요! 어! 오늘보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따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추워요? 여보세요? 추우세요? 추우면 내가 지금 아! 야 좀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날씨가 여기 조심하시고 고마워요! 하하하하 감기 조심하시고 겉옷 꼭 챙기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두 번째 곡까지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시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 옆에 보니까 석덕석덕 나는 막 뭐가 많더라고요 맛있겠다 그러게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셨어요? 네! 뭐 먹었어요? 석덕석덕! 석덕! 인기 메뉴네요 맞아 맞아 식사는 다 하셨어요? 네? 아 꽁짜로 나눠준다고요? 너무 좋다 저희도 받아가면 안 되나요? 석덕석덕 맛있는데 아니 행사 준비하신다고 되게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무료로도 막 나눠주시고 그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봤는데 상금이 꽤 크더라고요 아 그니까요 신기하고 군수님이 직접 시상하셨고요 그니까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출전 됩니까? 저희도 저희도 시켜주세요 저희는 광천김 받아가고 싶습니다 아니 저희가 또 광천 처음에 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광천김이 광천이었군요? 네 맞아요 오! 어 그러셨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광천시민이신 분 손 오! 오! 많이 있으셨구나 열심히 놀러 오셨구나 그니까요 토요일 날 먹어요 아 맞네요 주말이니까 주말까지 저희랑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먼 길 여기까지 찾아가시는 사이팬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최고야 이제 슬슬 다른 무대를 소개해드려볼까요? 좋아요 네 이번에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이제 암오케이 라는 노래인데요 저희 아마 미니앨범 3집에 수록되어 있는 수록곡인데 여러분들 하시는 일 바라시는 일 모두 다 암오케이 하시라고 암오케이 라는 되게 신나는 노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도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화이팅 한번 하고 바로 할까요? 좋아요 저희가 화이팅 구호가 있는데 저희가 렛츠 보트 시간이! 하면 다같이 허공에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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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한번 신나게 같이 시작해봅시다 렛츠 보트 시간이!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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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말해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하는 일 다 암오케이 할 수 있으실 거 맞나요? 아니 이 노래가 좋은가봐요 환호 소리가 커졌어요 맞아요 역시 락을 해야되나봐요 맞아요 사실 원래 이 노래는 저희가 항상 관객 속에 내려가서 관객 여러분들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재밌게 하는 노래인데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안전상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못 내려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객 속에서 열심히 같이 호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긍정적인 그런 기운과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에게까지 다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좋아라는 단어를 내뱉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면은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희의 노래를 함께 들으시면서 I'm OK라고 한번 외쳐보는 게 어떨까요? I'm OK I'm OK I'm OK 외쳐봅시다 좋습니다 이제 곡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뭔가 날고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제 해가 금방 지는 거 같아요 진짜 날이 추워지면서 저희가 좀 더 핫하게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들어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날이 추워지니까 그렇게 저희가 더 신나게 열기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그래서 저희가 I like I like I like 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닮아서 I like I like 하는 노래니까 I like I like 이것도 재미있게 즐겨줬으면 좋겠어요 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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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죠? 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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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호 소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커졌지? 환호 소리 여러분 어떻게 안무를 아셔요? 뭐지? 너무너무 많아요 대박 운동입니다 좋은데요? 음 그러면은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무대를 해볼까요? 좋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되게 귀여운 노래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 있으니까요 꼭 데려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벌써 마지막 고기에요 안돼 고기에요 맛있다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끝나고 저녁을 드시는 거예요? 네 헐 배고프시겠어요 어떡해 저희가 그만큼 더 재미있게 뜨겁게 무대를 해야겠어요 배고프를 잊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만남이 끝이 아니라 이제 또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좋아요 앞으로 더 좋은 곳 더 멋있는 곳에서 자주자주 만납시다 여러분 약속할 수 있죠? 약속 네 아 감사해요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이것도 인연이니까요 여러분 맞아요 이 인연을 잊지 말고 쭉쭉 가져가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노래를 저희 시그니처 노래 약간 뭐 해드릴까요? 하면 이 노래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시그니처에 시그니처곡 맞아요 메가 히트곡이에요 메가 히트곡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한번 플레이리스트에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바로바로 오로라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가 나오지 거의 2년이 다 돼가요 우와 진짜 오래 imagin을 거예요 왜자 시간이 많이 흘렀다 2년이 됐는데 어우 지금에선 빛을 보니 좀 다행인줄 몰라요 아니면 뜨겁게 사랑해주시는 노래죠 맞아요 그니까 그래서 이거는 2년전에 한 1월에 나왔는데 이제 좀 오로라라는 제목 stabioni 약간 몰아야죠? 오로라 하늘에 있는 오로라 라고 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그 약간 북극이랑 남북, 아이슬란드가 오로라 보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노래예요 약간 차가운 노래 그래서 한번 겨울에 들으시면 더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즐겁게 즐겨주세요 맞아요 이게 또 되게 중독성이 강한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제 오로라라는 노래 들어보시고 저희 무대가 좋으셨다면은 여태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던 무대의 모든 노래들 플레이리스트에 나와주신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집가면은 계속 생각날걸요? 집가면 딱 맞아요 허리 속에 오로라라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 저희도 같이 한번씩 생각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의 이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도 될까요 여러분? 함께? 괜찮으세요? 남겨볼까요 여러분 포즈는 뭘로 할까요? 저게 뭐지? 시간이 저뿐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저희 이 V를 제가 봤어요 맞아요 V로 이 꼬는 거는 뭐예요? 그리고? V이신 거 아니에요? 아하 저희가 시그니처 무브가 이건데 제가 강력하게 봤습니다 이 V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V랑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트를 할까요? 좋아요 남는 건 사진 밖에 없으니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V! 세폭 먼저 해봐요 여러분 아시겠죠? V! 아이패드 3개도 담겨요 저희도 진짜 오늘 토요일이 더 왔죠? 네 주말에 시작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정말 좋은 추억으로 안고 가지 말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즐겨주시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K-POP의 미래를 밝혀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그날까지 저희도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예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